야... 하하하하... 계란이 진달래 벚꽃... 야... 향기 좋다... 하하하하... 그러게요... 하하하하... 근데 좀 있으면 봄꽃들이 하나둘씩 칠 텐데... 좀 아쉽다... 아이... 아쉬워하지 말아요... 봄에 태어난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봄꽃이니까요... 하하하하... 뭐라고요? 하하하하... 생일 축하해요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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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.. 봄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.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이번에 보고 들으실 신앙성은 전경섭 작가의 그대 생일입니다... 우리 모두 행복하고 아름답게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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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긋한 꽃내음... 지내지는 봄날... 하하하... 세월 흘러 모든 꽃이 진다 해도 봄향기 머금은 그대의 있기에 계절이 지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제겐 그대가 봄이니까요 잘 보고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봄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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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